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주류 언론사들이 간간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하는 일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 자녀 특별채용, 채용비리에 이어서 일부 언론들이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당부락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선관이 관련된 불법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TV조선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선관위원들이 있는데 그 선관위원들이 또 어떻게 임명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선관위원들이 앞으로 좀 잘 봐달라 이런 인사성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뇌물을, 뇌물이죠. 금품이죠, 금품. 뇌물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래도 고맙게도 TV조선이 이런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해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런 내용을 보면서 현재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대략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선관위원들하고 감시감독을 맡아야 될 상부조직인 선관위원들하고 사무처인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참 선거관리위원회 구석구석이 지금 알려진 거가 이 정도니까 사람들이 옛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채용비리 문제 그리고 선거 선관위원들이 직원들에게 그런 돈을 제공한 거 이런 내용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연의 그런 임무인 선거사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의욕이나 의심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TV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 직원 130여 명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돈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이 있고 뭐 특정한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앞으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잘 봐달라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이죠. 이제 감사원이 이번에 채용비리와 별도로 아마 조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130여 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검지에 관한 법률 청탁검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공직선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나 이런 부분이 없이는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이렇게 표에 손을 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걸로 봅니다. 우편투표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관위원들 가운데서는 정치적인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사무처 직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렇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난해 9월부터 선거관리업무를 제외한 예산인사조직 등 전반에 걸쳐 감사원이 정기검사를 벌여왔는데 그 검사에서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선관위원들에게 한 사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업무를 감사를 해야 되지 중요한 것은 쏙 빼고 선거관리업무를 제외한 예산인사조직만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런 선거사무와 관련된 그런 비리와 불법을 밝힐 의지가 저는 일찍부터 희박하다 이렇게 파악해봤습니다. 밝힐 의지가 희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권원적인 문제인 소위 득표수 조작 이 선거 범죄가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특성이자 성정이 바라는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소망은 윤 정부가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식사비도 받고 전별금도 받고 또 해외여행을 가면 사무처 직원들의 여행 경비를 선관위원들이 다 내주고 선관위원들이 감투지 않습니까 감투니까 아마 선관위원들을 임명하는데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추천이나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투로 하나 주는 대신에 상응하는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249개 시군구 선관위는 선관위원을 9명씩 두고 있는데 보통 정당 출신이나 정치의 뜻이 있는 선관위원이 많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에게 아무튼 앞으로 잘 봐달라 이런 아마 취지를 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선관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상급자가 주는 통상적인 경력음이었고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원이 사무처 직원에게 현금 등을 지급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분 선관위 문제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관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이나 인사나 조직이나 이런 문제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그런 문제는 선관위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후보가 받는 득표수가 조작돼서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 번 정도면 그냥 무슨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그 이듬에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년 후에 있었던 2020년도 4.15 총선 그리고 한 해 뒤에 있었던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한 해 뒤에 있었던 2022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치료진 공직선거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선거 3호를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적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 아주 중요한 자료죠. 어쩌면 선거 3호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득표수에 기초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제조 생산돼서 국민들에게 밝혀된 것이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밝히는 데는 국가기관에 기여한 것도 아니고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밝혀한 그런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일일이 다 분석해보니까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다른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꼭 같은 수만큼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죠. 후보에게 밀어주는 것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도지사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까지 다 그런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제조해서 발표한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거 3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그런 입장을 피력한 정도 없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해서 2024년 총선이나 그 이후의 공직선거에서는 일체의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 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건익위원회나 감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같은 것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별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지만 어떻게 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국사 업무가 바쁜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의 부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부정선거의 정자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지도자의 선택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에 지극히 큰 그런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틈틈이 주의를 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이 책은 올해 상반기 동안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 오늘 이 방송을 담당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와 관련해서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많이 구입해 주셔서 이 운동이 기필코 승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이 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간간히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은행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간간히 내비쳐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관 인사 대신에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차강급 인사들을 가운데서도 특별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그런 측근들을 차강급에 전진 배치시키는 걸 보면서도 아마 생각이 좀 깊으신 분들은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관료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무든히 노력을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제 권력은 잡았는데 손발과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통령도 힘들지만 국민들도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하는데 이 문제 외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제 공직사회가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안 움직이는데 이 내용을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해 가지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발처를 한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관료사회에 남긴 휴기증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 공무원들이 동료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 열심히 일하면 손해라는 복지부동 풍조만 강화시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고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복지부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자들은 관료생활들을 오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서 이런 복지부동이 더 심화가 됐지만 이 사람들은 저 앞으로 권력의 향비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이 몸을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학식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살아남는 방법에 관해서는 본능적으로 본인 나름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서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이 심해졌지만 이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음에 누가 되노? 다음에 권력이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계산할 겁니다. 그런 문제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무원들은 아는 겁니다. 다음번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완전히 구분하는 겁니다. 그 염원하고 실상하고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이제 내린 국정부 제1호 과제는 무화입니다. 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였고 당시 각 정부 부처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적폐청산을 위한 tft를 구성했고 전 정권 때 속칭 잘나가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보복에 나섰다. 이 좌파들은 딱 권력을 지게 되면 그 일종의 딱 정해진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본인들의 시야의 모든 것을 다 늦게 되는 것이죠.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서 1년과 문정부가 등장하고 1년을 비교하시는 분들은 참 그런 비교에서 오는 많은 그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좌파들은 어떻든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권력의 구도에 맞춰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취임 1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축적된 노화를 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가장 빠른 시간 내 바꾸겠죠. 그거를 공무원들이 잘 아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정권을 몇 번 정도 바꿔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선거 문제를 아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전 정권의 부역했던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작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도 공무원사의 복지부동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선거를 자악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음 권력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게 금기가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절대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언급 안 하는 것이 그게 그냥 규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2027년 대선에서는 분명히 권력을 바꿀 거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게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의 구할이 선거 부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구할을 못 본 척하고 10%에만 여러분들 떠들고 있으니까 채용 비리가 어떻고 그다음에 선관위원들한테 돈을 받은 게 어떻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공직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현상이나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올바른 진단도 불가능하지만 해법도 여러분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댓글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그걸 착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선거 사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공무원들이 안다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지적한 분은 없지만 이 한 분 참고란 분이 문재인은 집권 1년도 안 돼 적폐청산 승과가 혁혁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집권 1년이 넘어도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안 보입니다. 찬성이 408명이고 반대가 5명인 거죠. 가시적인 성과가 앞으로도 나오기가 힘들겠죠.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의 ABC 가운데 A라는 부분들을 그냥 던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딱한 마음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모든 그런 문제를 뿌리부터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이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선거가 완벽하게 특정 정치 세력에게 장악된 상태를 대부분 공무원들 가운데 말을 안 하지만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윤 정부가 원하는 국정 철학에 맞춰서 열심히 한다 가능한 게 아니죠.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과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좌파들은 권력을 또 잡으면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안 할 겁니다. 한 1년 정도 되면 한 10년 20년 할 그런 일들을 다 마무리를 하겠죠. 여러분 이 한국의 문제는 이 선거 사무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밀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외교에서 그렇게 성과를 거두시고 하지만 좌파들이 등장하게 되면 한미 관계를 뭐죠 단 몇 달 만에 다 파토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가 어떤지 저렇게 하더라도 선거를 만들어버리면 본인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원희룡 씨나 오세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한 번 되고 싶은 꿈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지만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 사무를 장악한 자들이 누구하고 친한지는 세상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참 한국에 많은데 정치 권력이 다들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 근본 문제에 대해 다 입을 담으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뭐 공갈 협박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거죠. 공무원이 당연히 안 움직일 겁니다. 저라도 공무원이라도 안 움직일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훨씬 그쪽이 이런 권력 잡을 가능성 높게 보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도 그냥 선거를 만지는데 윤 대통령이 등장해도 선거를 만지는데 윤 대통령이 힘이 빠지는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선거를 얼마나 심하게 만지겠습니까. 2027년 대선은 얼마나 여러분들 만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신당 창당에 이렇게 나선 광주 광역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향자위원 삼성전자 출신이죠. 양향자위원이 아주 쓴소리를 했네요. 그 쓴소리 가운데 이제 참 민주당은 고쳐서 못 쓴다는 겁니다. 고쳐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조선일보의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민주당은 고쳐서 못 쓴다. 소신발언을 확신 발언을 확신을 했네요. 생각만 조금만 다르면 다 적으로 몰아붙이니까 민주당은 고쳐 쓸 수 없게 망가져버렸다. 양향자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과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적으로 몰아 공격한다. 그렇죠? 다 적이죠.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양식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려 분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적과 아군인 거죠. 다른 의견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냥 편가르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뇌구조 자체가 그냥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죠. 어쩌면 아마 중국인민보다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더 미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반 진담반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다. 본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다음에 정권 잡으면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완전히 친중국가를 만드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합리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라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인간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일도 선한 일로 재해석할 수 있고 선한 일로 분식할 수가 있고 선한 일로 둔갑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도 여러분 참으로 왜곡시킬 수 있고 참도 거짓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 출연회가 그 다음 말에도 앞건이네요. 이재명 씨 진영 정치로는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힘들다. 정상화하기가 힘들죠. 민주당이 아무리 쇠신한다고 해도 고쳐쓰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양향자 의원이 참 바른 소리를 했네요. 민주당이 아무리 쇠신한다고 하더라도 고쳐쓰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제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그것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 아무리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이 막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가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훔칠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인간으로 치게 되면 거의 막장까지 간 걸로 보는 겁니다. 선거를 훔칠 수가 있으면 그 정치인들을 집단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있게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586 운동권 출신들, 양정철이나 이건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너 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도리가 좀 강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리가 좀 약하겠죠. 약하지만 그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은 절대로 이런 넘어서 안 된다. 뇌물을 받는다. 사실을 외국에서 계속해서 거짓말 한다. 이런 것은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거를 먼저 조작한다. 이거는 민주국가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 의도로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만 결론적으로 양향자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이 아무리 쇄신을 하더라도 고쳐 쓰기 힘들 정도로 당이 망가졌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운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박수를 받지만 여론 조작 그리고 선거 조작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7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고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김정은을 협상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나 북한을 고쳐 가지고 못 쓰는 겁니다. 그런 좌익들은 극단적인 좌익이란 것은 그냥 보통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를 뭡니까 조작하는데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하겠다 그걸 7번이나 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인생으로 보면 막장까지 간 겁니다. 거기에서 상식을 바란다 협조를 바란다 협치를 바란다 언론에서 가끔 협치 이런 게 나오죠. 왜 협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선거 문제는 절대로 언급 안 하니까 협치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언론에 김윤덕이니 동아일보에 뭐 이런 농객들 보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그건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무슨 협치를 해라 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도덕질한 사람들은 협치를 어떻게 합니까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여러분들 매사를 처리하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양양자 의원이 신당을 창조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국민의 희망을 창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정선거에 입 다무는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어떻게 줍니까 저도 이렇게 논평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안 다루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정신건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선거 부정 문제에 철저하게 여러분 함구하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고 원희롱 씨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김기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라의 체제의 근간을 잃은 분들 완전히 뒤엎는 선거 부정 문제에 눈을 감고 뭘 정의를 외치고 법치를 외치고 자유시장경제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양향자 의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도권 여러분들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줄 모르겠지만 정말 한국의 지도자들 보면 구한말의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저는 알겠어요 이렇게 부도독하고 비윤리적이고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이렇게 불법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이 다 여기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식도 여기에 살아야 되지만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다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조재현이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천대협이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이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민유숙이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떡 이런 법복 입고 앉아 무슨 짓들 하고 있습니까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 조작 시운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와 부산시장선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값이 다 여러분들 발견된 거 아닙니까 발각된 거죠 얼마나 여러분 조작을 했으면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11%라 나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특표율은 투표자 수가 5만 명이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 득표자 수가 5만 명 사전특표 득표 2만 명입니다 이렇게 큰 표본 집단에서 어떻게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가 11%나 차이가 나나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는 또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대구시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표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12%나 이런 걸 다 덮고 여러분들 어떻게 무슨 자유가 뭐라고요 정의가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그럼 정치한다고요 오세훈이가 다음에 대통령 하면 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원희룡이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표를 세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틀린 말을 합니까 제가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감투를 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는 표본수가 이렇게 몇만 명씩 많은데 어떻게 사전과 당일이 이렇게 여러분들 더불 미장 전국에서 모두 다 플러 10% 이렇게 나옵니까 플러 10% 플러 12% 얼마나 표를 쑤셔놓으셨기에 사전투표에서 표를 쑤셔놓으셨기에 사전 빼기 당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옵니다 뭐 권력이 좋고 달콤하고 그러니까 다들 뭐 그냥 입 다물 수 있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일에 이렇게 다들 입을 다물고 마치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친들 나와가지고 시문에 무슨 양형자 항제니 뭐 오세훈이니 뭐 원희룡이니 다 내가 볼 땐 그냥 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쇼쇼쇼 그래서 구한말의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렇게 뭐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게 당파사항 하다가 다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막장으로 가는 거 그리스가 여러분들 그래도 재정위기를 겪고 저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된 거는 선거가 공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파정부를 계속 선택해 주니까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가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마두루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의 모처에서 그냥 다 득표수를 만들어가 발표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다 떠나는 거죠 국민의 4분위에 대한 700만 명이 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극돈로 달려가고 쓰레기통을 뒤져도 꽂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참 차베스가 대단한 체제를 만든 겁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그런 투표 집 분류기를 사용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차베스는 암으로 죽었으니까 다음에 니콜라스 마두루가 지금 배 두드리고 사는 거죠 그냥 이번에는 이제 뭐 야당의 유력 후보를 2030년까지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선거가 무너지는 것도 참 애석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양심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애들한테 뭘 가르켜야 될지 도덕질을 도덕질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대단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또 노력은 해야 되니까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제 올 상반기에 나온 모두 다섯 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선거 공정성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뽑아주는 대통령 모시고 뽑아주는 국회의원 모시고 이번에 뽑아주는 국회의원들이 또 뭐 민주화운동 예우법을 또 통과시킨 것 같냐 가짜들이 다 예우법을 또 통과시킨 겁니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렇게 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신 안에 따라 가지고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연인이든 공직자든 또 지도자든 간에 상황에 대한 그런 인식 판단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해법도 많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모신 자리에서 내년부터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인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한테 이런 저런 노력을 하더라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법 조치를 한 번도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렵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종류의 발언이 실린 뜻은 내년 4월 10일 총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연석열 정부의 그런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과 또 소망이 함께 달려 있구나 그럼 이제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은 급속하게 레임득이 발생해 가지고 2년 한 5개월 정도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있겠구나 그런 내용이 지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 내용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세대를 만나서 국회가 무조건 발목을 잡지만 내년에는 근본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인식 문제를 바라보면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청년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한 야당을 겨냥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제대로 된 입법을 해본 적이 없다 내년 대선 때 많은 고수 얘기 들었지만 결국 파트너는 청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총선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때 내시원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서 99개 법안을 당위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계획을 추진 중인데 원래 과거정부에서 해왔어야 할 일을 충분히 안 한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의 해석은 일반인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은 내년 4월 10일 날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승리해서 개혁 과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그러면 총선에서 만일 못 이기면 그냥 아무 일도 못한 채 그냥 마무리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댓글을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찬성하는 박수치는 입장이고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육을 받은 것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 사고라는 것은 논리적 사고도 뜻하고 또 과학적 사고도 뜻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 그 결과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인을 보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논리적 사고를 뜻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에 관련된 선거 사물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운 좋게 당선되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까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루진 5번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아마 윤 대통령이 5월 10일인가 그렇게 등장하셨을 겁니다 그 4월 5일 날 6월 1일 날 2022년 6월 1일 날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진두지휘한 지휘부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자녀 채용 문제로 물러난 박찬진 당시에는 사무총장이 아니고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선거를 이끌었습니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도지사선거, 광역시장선거,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교육감선거 그리고 기초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 가운데서 뭐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제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을 모두 다 조사한 것이 아니고 샘플로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100%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지만 거의 전국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새로 등장한 새 권력의 눈치를 좀 보면서 조작 비중을 낮췄지 않습니까 부산시장선거 같은 경우는 5%가 일반적이었고 서울시장선거는 한 10%를 한 거죠 과거 같으면 20% 한 걸 10%까지 낮춘 겁니다 심지어 뭐죠 이재명 씨가 당선된 인천광역시 개양을 안철수 씨가 당선됐던 분당 여기서 또 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표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른바 득표수 증감 작업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조작값을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다소 조작값을 낮췄지만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9개의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선거구에서는 4군데는 손을 안 댔습니다 5군데 손을 댔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에서 그중에 가장 야무적이 여러분 손을 든 것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에 해당하는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서 득표수를 15%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을 올렸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선관위가 만든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득표수를 만진 겁니다 득표수를 선관위 안에 있는 사람이 만졌던지 아니면 선관위 서브나잉을 문을 열어주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만진 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득표수가 조작된 것은 100% 확신한 거죠 이 사람들의 간이 얼마나 큰 거 아니까 울산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공직선거에서 무려 100장당 35장을 훔친 거 아닙니다 우파 교육감 오면 김주홍으로부터 조작값 35% 100장당 35장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노총의 민은 후보한테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살아있는 집권 초기에 한 달이 안 된 시점 1년이 안 된 시점에 치료진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없을 거라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제대로 계획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여러분들 그런 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총선이 우리가 이길 테니까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염원하는 것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사이를 엄격하게 여러분들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오판도 막을 수가 있고 실책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의 인식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의 여러분들 인식은 선거 사물을 담당한다들이 득표수 조작 같은 걸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현재 돌아간 걸 보게 되면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 100%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들 전복민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선거 문제를 좀 자세히 알고 있는 박대출리 의원이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법대로 이런 바코드를 사용해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것이 조작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관찰시킬 수 있을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 사회가 부도덕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수만 배의 여러분들 규모의 부정선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 하나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조차도 의지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마지막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대를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꼭 많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7번이나 이런 선거가 조작이 되어왔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도 2번이 조작을 했는데 다음 2024년 총선이 정상적인 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가 그게 합리적입니까 제가 받은 교육이라든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합리적 사고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악을 덮고 덮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거는 뭐 도리가 아닌 거죠 어쨌든 내년부터 계획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보고 저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국민들의 열망도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지만 그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크게 치룰 겁니다 그 문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 죄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을 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도덕놈들 5권 그리고 이제 7월 30일에 할 선을 보이는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주셔서 이번에 못 고치면은 이제 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미 선거 부정이 되면은 그걸로 둘러싸고 이익을 누리는 체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뒤엎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참 제가 이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업소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몽테뉴의 수상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 아주 부유한 집이었네요 몽테뉴의 성을 갖고 있었고 아주 이 책은 수필집의 원형이다 원조다 이렇게 불리는데 그냥 본인이 이제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담담하게 이렇게 적어낸 건데 16세기 책입니다 16세기 책인데 나는 세도가들에 대한 정오심이나 애착심에 얽매여 진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개인적인 원안이나 의무감으로 사로잡힌 일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임금들을 단순히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정당한 애정으로 쳐다보며 어느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끌리거나 비위가 상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는 저의 마음씨가 고맙습니다 보편적인 정당한 원칙 따위에는 애착을 느끼는 법이 없이 절도 있게만 마음을 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왕이든 아니면 뭐 그런 지도자들 정당의 지도자들에 그렇게 울러다니면서 그냥 모든 그런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몽태뉴의 수상록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원안이나 이런 부분에 사로잡히지 않고 꼬박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정당한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냉철한 분인 거죠 특정인을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제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끔가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부인 대신은 김근희 여사에 대한 맹목적인 정호식이나 이런 것을 표출하는 사람을 보면 제 생각에는 참 동물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땡깡을 부릴 수가 있지만 왜요? 몽태뉴의 수상록에서 개인적인 원안이나 의무감에 사로잡힌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적 이해 때문에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상이 내적으로 침투해서 내 마음이 저당 잡혀 매여 지내지 않습니다 분노와 정호는 정의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것은 단순히 이승만으로 자기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정렬입니다 모든 정당하고 공평한 의지는 그 자체로서 공평하게 조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부당하게 반란의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서나 고개를 쳐들고 얼굴과 마음을 터놓고 지냅니다 114쪽에 당파심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사상의 이름 사로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 남 생각 말고 거의 막스 레닌주의 이름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젊은 날 보내는 사람이나 김일성을 헌모해가지고 주체 사상에 빠진 사람이나 나는 젊은 날에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잃고 그 젊은 귀한 날을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여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이런 격이 떨어집니까 몽테뉴의 이름들 수상록에서 몽테뉴가 착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상이 내적으로 침투해서 내 마음이 저당잡혀 매여 지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특정 인물에 대한 분노와 정오는 정의의 의무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 것은 단순히 이승만으로 자기 의무를 잘 지킬 수 못하는 자들의 필요한 정렬입니다 얼마나 통렬한 조언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뭘 대단하다고 했죠 그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렇게 이런 거짓말 이데올로기에 매여가지고 그 사상적 세례로부터 평생을 여러분 못 벗어나는 게 얼마나 참 바보스럽습니까 아주 통렬한 그런 조언입니다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처럼 먹기를 탐하는 버릇은 건강에도 해롭고 쾌락에도 손해될 뿐 아니라 점잖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너무 급하게 굴다가 가끔 혓바닥을 깨물고 손가락을 깨무는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얌전하게 먹는 법과 걷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재미있게 아주 좋은 양림이 되는데 저는 먹기에 바빠서 말할 틈이 없습니다 122쪽의 취미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나오네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식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건강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신체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냥 쉼 없이 그냥 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심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를 쉬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쉬게 그러니까 식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군것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야 그냥 재미삼아 군것질을 하겠지만 작은 물질이라고 떨어지게 되면 위는 또 풀 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제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위를 혹사하는 군것질처럼 나쁜 버릇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위를 좀 충분히 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식간에 있은 일체의 그런 음식물을 위에 투입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냥 밥 먹는 시간에 먹고 그다음에 위를 충분히 쉬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많이 안 먹고 이렇게 자기 약점을 이제 몽테뉴가 이야기한 겁니다 노예성은 자기 의지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비굴하고 허약한 정신의 굴종이다 키케로 이야기를 몽테뉴 수상록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저는 집에서 잘 되어가지 않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벽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선언이 몸에 베이게 되면 훨씬 더 의사결정이 신중해지는 거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몽테뉴는 자신의 판단력뿐만 아니라 남의 의견도 그대로 믿지 않으므로 인생의 길을 찾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스토어 학파와 에피클루스 학파의 사상을 절중한 방법을 취하며 굳이 쾌락을 추구하지는 말고 가능한 본능을 억제하지 않기를 바라며 대신 인생의 불행은 고통에서 온다고 보고 이 고통을 면할 방법을 찾는데 가장 머리를 썼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옮긴 얘기가 해설을 참 잘해놓으셨네요 자 여러분 오늘 몽테뉴 수상록 세 편으로 나눠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하고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이게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사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힌 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모두 다섯 권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운동에 함께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정말 내 치절을 누가 내 치절을 옮겼는가 변화경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읽힌 책인데 어느 시대에 있더라도 개인이나 공동체가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치절을 옮겼는가 스펜스 존스라고 아주 많이 읽혔죠 전 세계적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 누가 내 치절을 옮겼을까 여기서 치절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생존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수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1938년생이네요 이제 이런 책들이 안 나올 겁니다 이제 1990년대에 나온 책일 겁니다 좋은 책들은 아직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곳에 두 마리의 생지 스니프와 스클리 굉장히 변화친항적인 그런 생지들입니다 두 명의 꼬마인간 허와 햄이 살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저항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햄이라는 그런 꼬마인간이 훨씬 더 마지막까지 변화에 저항하는 성량을 갖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미로 속에서 맛있는 치즈를 찾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했고 풍요론 생활에 젖었습니다 맛있는 치즈를 찾기 위해 미로 속을 뛰어나가야 합니다 미로는 많은 복도와 맛좋은 치즈가 있는 방으로 복잡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길을 잃고 헤매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발견하기만 하면 더없이 훌륭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비밀이 숨겨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1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조직을 떠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프리랜서죠 당시에 제가 만든 용어는 1인 기업가라는 용어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스스로 꾸리러 나가는 작업을 2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 여기 치즈라는 것은 어떻든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는 회사는 영업을 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호암 이병철이나 그런 정주영 회장 덕택의 대한민국은 엄청난 치즈를 하나 가졌죠 그 치즈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맛있는 치즈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그런 좋은 그런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보장되는 게 아니죠 항상 반도체가 우리를 매겨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뭐 수십 년 정도 수익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나중에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치의 창고에서 우리는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치즈를 찾아냈습니다 꼬마 인간들은 마음 놓고 성공을 즐겼습니다 햄과 흐는 치의 창고에 있는 모든 치즈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은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맛있는 치즈 동안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치즈를 맛있게 먹을 때 이 햄과 흐는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심성이라는 것은 그 치즈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거든요 어떤 회사가 주력 상품이 있으면 그 주력 상품의 수명 주기는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잘 팔리는 상품이 다음에 없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어떤 상품으로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프리랜스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큰 회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햄과 흐는 치의 창고에 있는 치즈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치의 창고에서 생활은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맛있는 치즈 또한 넘쳐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너지막한 시간에 햄과 흐는 뒤뚱거리며 치의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될 치즈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았던 그들은 눈앞에 버려진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치즈가 사라져서 햄이 고함쳤습니다 치즈가 없다고 치즈가 이런 날들은 반드시 오죠 영원히 먼저 생계를 유지해 줄 거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상품이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겁니다 그 치즈가 없어진 겁니다 그 치즈가 없어졌을 때 생지 두 마리하고 두 명의 꼬마 인간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생지 두 마리는 변화 친화적인 행동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꼬마 두 명은 변화의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햄과 흐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에 생지 두 마리인 스니프와 스클린은 이미 다른 치즈 창고를 찾기 위해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미로 깊숙이 들어가서 좁은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치즈가 있을 만한 창고를 찾아다녔다 오직 새 치즈를 찾아야 된다는 일념이 그들을 인도했다 수많은 시행착오에 그들은 마침내 N 치즈 창조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쌓인 치즈 덩어리들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변화 친화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치즈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냥 과감히 포기하고 두렵지만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서 도전을 했던 거죠 그런데 햄과 허라는 꼬마 인간들은 그냥 주춤주춤합니다 과거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먹던 치즈를 다시 가져다 놓지 않을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어 이제는 새 치즈를 찾아야 돼 꼬마 인간이 허는 그래도 허 햄 가운데서 허가 조금 더 변화지향적입니다 햄에게 분명히 경과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대로 있기를 원했지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다 그게 삶이 아닐까? 봐 인생은 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허는 그의 쇄약해진 친구 햄을 바라보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햄은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 꼬마 인간 허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부분 뭐죠? 이런 급격한 변화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크게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어린 꼬마 허는 스니프와 생지 두 마리인 스니프와 스클리가 할 수 있으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안락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치즈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다 치즈의 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남아있는 치즈는 오래되어 맛이 변해가고 있었다 꼬마 인간 허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치즈는 오래되어 곤팡이가 피어 냄새가 났었다 마음만 먹었다면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꼬마 인간 허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견된 결과는 나타나기 마련이야 꼬마 생지 스니프와 스클리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는 곧바로 자신에게 든든한 이익을 보장해 두었던 생계의 기반이 사라진 걸 뜻하지 않습니까 생지 두 마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꼬마 인간들은 그냥 안락하게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방에서 누군가 이미 그곳에 와서 새 치즈 몇 조각을 남겨놓고 떠난 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꼬마 인간 허가 늦게 발견한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만 꼬마 인간 허에는 엄청난 양의 새 치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치즈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야 꼬마 인간 허는 후회를 접고 햄이 혹시 이제 자신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런 지금까지 온 길을 되집어 가다가 멈춰 서서 베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겼다 사라져 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다 과감하게 뭡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꼬마 인간 허는 아직 치즈 창고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미로 속을 달리며 그동안 배운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다 과거의 사극 방식은 우리를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꼬마 인간 허는 이제 더 이상 치즈가 없는 빈 창고에 연연하지 않는다 치즈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새로운 행동을 취하는 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꼬마 인간 허가 꼬마 인간 햄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잘해가지고 두 사람의 힘차게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와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핵심 메시지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해가지고 미시한 변화 중에서 그것을 점이면 연결해서 선으로 만들고 선이면 선을 연결해서 매네를 만들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잘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운 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치즈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변화에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1권 5권이 올해 상반기에 선을 보인 책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을 해부한 5권의 책 그리고 7월 30일 날 선을 보이는 도둑놈들 6권 교육감성과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께서는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